GV-16 풍부 부위는 목 뒤부위 바깥쪽 뒤통수뼈 융기에서 수직으로 아래쪽, 양쪽 등 세모근 사이 오목한 곳입니다. 취혈할 때는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등 세모근의 힘을 뺀 자세에서 후발제의 중점에서 뒤통수뼈를 향해 손가락을 움직여 오목한 곳에서 취혈합니다. 침을 놓을 때는 0.3에서 0.5촌 직자하거나 0.5에서 0.8촌 정도 사자합니다. 깊은 곳에 연수가 있으므로 너무 깊이 놓지 않도록 합니다.